한 명도 안 들어오는데요? 아 이제 막 들어오실 거예요 다들 일하시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주 시크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주 시크릿의 진주, 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엠카 있잖아요 이따가 몇 시죠? 6시 이후인가요? 6시 이후죠? 그때 엠카운트다운 날 나와요 이런 일이 있네요 이런 일이 있네요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준아 사랑이에요 저도 사랑해요 언니 예뻐요 감사합니다 홀이더스 홀이더스 메이비 미주 예스 어떤 게요? 전혀요? 소 큐트 두 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왠지 일본 거를 사는지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 색깔이 저희는 지금 대기실에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예뻐요 왜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의 사랑을 먹었을 땜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먹었을 땜입니다 샵 갔다 왔어요 맞아요 투주 너무 예쁘대요 주주 하트 진주 언니 예뻐요 감사합니다 목요일 네 놀면마니 촬영입니다 너무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뻐요 너무 많이 지금 촬영 중은 아니고 저희 잠깐 쉬는 시간인데요 네 저희 주주 시크릿 오늘 라디오 생방도 다녀왔고 이따 M 카운트다운도 나올 예정이라 홍보하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추워서 그런가요 의상을 가리려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보인다 보인다 의상을 가리려고 해도 보이네요 좀 더워요 진철의 제식이 미모가 장난 없네 진철의 제식이가 누구지 여기 누가 있다는 아는 분이셔? 모르는 분인데 혹시 누구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철의 제식이가 누구 영어 제식이 진철의 폼 미처 누구 근데 누구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식이 진철의 네 누구지? 아 놀면마니에 나왔던 분들이신가 보다 저도 재밌게 봤어요 형사편 맞죠 형사편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께서 너무 귀엽긴 하시더라고요 고개가 빠질 것 같은데 맞아요? 자꾸 제식이 진철이었는데 밤이 무서워요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어디에요? 대기실이에요 대기실이에요 진철아 집 들어오고 오시자마자 라방을 할 수 있구나 언니들 옷을 안 입은 거예요? 네 오늘 의상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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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 댓글 저 댓글은 볼까요? 도대체 진철의 제식이가 누구신데 자꾸 진철의 제식이를 찾는 이유 영어로 말해요 네 네 라떼두이님 하이용 감사합니다 배려하지마 I really love 주주 시크릿송 Thank you 언니들 오늘 식사 뭐 드셨나요? 새우버거요 언니들 진짜 사랑인 거 아시죠? 저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노래 투주 노래 너무 잘 만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탑 투유 5번 발매 수포해 주세요 저희도 그거 뭘 스포할 노래가 없어요 미주랑 진주는 내가 나왔어 라는데 저희가 태어나게 좀 너무 크지 않나요? 음색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투베스트 감사합니다 이쁘네 아기 독수리들 언니 근데 왜 이거 영어는 왜 안 읽어요? 영어가 이렇게 많은데 영어는 왜 하나도 안 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해외 팬분들이 속상해하시잖아요 Hi everyone We are Juju Secret Best Couple Awards Go 장염 감사합니다 여러분 킥킥킥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성대장관과 장염까지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네 오늘은 진주가 미주 안 때려서 때렸어요 때렸어요 아까 저희 둘이 벽에 하트 그렸는데 언니 여기 손 안 닿잖아요 하면서 잠깐 때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언니가 먼저 때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였어요 진주야 미주 때리지마 저도 그러고 싶은데 맞을 짓을 하나요? 진짜 그렇게 해요 2주 누가 그렇게 예쁘게 나와줬어? 언니 누가 그렇게 예쁘게 나와줬어? 저 같은 경우는 박인 아버지와 이형단 어머니께서 알아주셨어요 언니 요즘 MG는 그렇게 대답 안해요 아 그래요? 뭐라고 요즘 MG 와 이형이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 요즘 MG는요 우리 엄마 엄마가 그렇게 아 감사합니다 근데 나 너냐 똑같이 얘기했어 여기서 배우셨군요 팬분들이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줬어요길래 오미양 이번 날이 나와줬어요 똑같이 많이 혼났어요 때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뭐 부디 엄마나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끝나고 경찰서 가기로 했어요 아 정말요? 무조건 고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무대에 들어오셨다 나가시네요 그럴 만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주 하이 진짜 성함을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건가요? 아 OMG 엄마가 오늘 이제 한 거예요? 오 마이 오 마이 갓이잖아요 엄마 오 마이 갓 네 엄마 엄마 갓 아 둘이 동갑 같아요 말도 안 돼요 네 그렇게 되긴 해요 대하지 않아요 전 많이 맞아요 언니한테 다음 방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이 오늘 또 많이 났어요 전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폴란드에서 온 하트 레프트 인사 하이 폴란드 땡큐 땡큐 이 집은 저희도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1집도 저희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네 인사 기계인가요? 아니요 언니들 남친 있어요? 저희는 연애를 한 번도 네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데뷔한 지 5일 됐잖아요 네 그래서 걷는 법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 아직 미주님이랑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를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미주씨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진주가 더 이쁘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깡깡이 와 깡깡이 2 하이 안녕하세요 언니 그럼 인정하는 꼴이 있잖아요 우리 깡깡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저희 생각보다 똑똑하거든요 똑똑해요 오톤 솔로 주주 시크릿 나는 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번호 미주가 더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주 시크릿을 사랑해주세요 말도 미주님은 추경이가 있습니다 추경씨랑은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제 항상 라방 라방 키면 항상 물어보시더라고 네 자꾸 옆에 있냐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츠라이브 저희도 너무 기대돼요 열심히 촬영하긴 했는데 진짜 재밌게 촬영했거든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지금 어디에요? 대기실입니다 대기실입니다 언니 무슨 컨셉인가요? 그니깐요 그니깐요 잡아먹혔어요 컨셉을 박진주 외모 미쳤다 너무 미쳤다 진철아 지시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자꾸 진철이 지시가 찾는데 진주님 써니 때마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얼 성이 썩 굿 굿 땡큐 예쁜 언니들 필리핀 팬분들 인사해주세요 하이 필리핀 땡큐 이미주 미모 미쳤다 감사합니다 진주언니 더이상 미주언니 거절하지마 그래 언니 진짜 이제 나 때리지마 내가 언니한테 뭘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날 때리는거에요 근데 진주언니 제 롤모델이에요 제가 모델은 될 수 없지만 언니 아니에요 언니 모델 될 수 있어 언니 퀴즈모델 같은거 하면 되잖아요 안 때릴.. 안 때릴 수 있어요 여러분 퀴즈모델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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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주주분들이잖아요 대주주분들 저희가 이제 아까 라디오에서 저희 팬분들 어떤 팬덤 이름을 지었는데 대주주 괜찮은가요? 저희가 주주 시클리이신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수정을 보고 무대를 서러 가야돼서 이만 라이브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쥬쥬 시클리어 씨였습니다. 시클리어 씨였습니다, 여러분. 어? 너무 귀엽다. 그럼 모두 안녕. 일단 엠카운트다운도 기대해 주세요.